레이디스 앤 젠틀맨 오늘의 사진작가를 소개합니다 역동적으로 해요 알겠죠? 스탠바이 좋아요 고! 쇼의 한 장면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번 촬영에 의해 탈락자가 정해질 거예요 서둘러요 서둘러 허리업 허리업 좋아요 그래요 고! 긴장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요 이번 촬영에 의해 탈락자가 정해질 거예요 목은 꼿꼿이 세워야죠 마음속으로 최면을 걸어봐요 다른 모델이 나가요 고고 고고 그냥 호주만 잡고 잘 지키기만 바라고 있어 그건 모델답지 못하는 거죠 좀 부자연스러워요 더 껴안고 싶게 만들어 봐요 다음 준비 됐나요? 레디 레디 좋아요 고! 고! 신경 쓸 게 많겠지만 표정에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앤 고! 다음 준비하세요 좀 과장됐어요 웃어봐요 좋아요? 대체 이게 뭐예요? 앤 고! 다음 준비하세요 그게 훨씬 낫네요 아주 좋아요 그 포즈 그대로 유지해 피날래 준비됐나요? 스탠바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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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